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아 볼 수 있는 두 가지는 독서 그리고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 삶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로 나눈다 라고 고백하는 세라커책 작가님의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운동이라는 책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운동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되지만 정작 퇴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결국 누워서 보내게 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한 발짝을 내딛어서 운동을 시작한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발짝의 용기라고 할까요? 저도 그때 그때 시작했던 헬스 그리고 필라테스, 요가 이런 운동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일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자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인 세라커책은 27세가 되었을 때 자폐증 진단에 받게 되었고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렸던 분이신데요. 그가 이러한 심리적인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사이클링, 주짓수, 필라테스 등등 자신에게 딱 맞는 운동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 그동안 느꼈던 혼란과 강박, 굴욕감 등의 감정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생 전반이 변화되는 과정을 운동을 통해서 겪게 된 것이죠. 저자는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 힘겨운 사람들에게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진심으로 공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간단한 맨손 체조에서부터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휴식 방법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법과 운동 지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여러분께서 운동을 시작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그리고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 건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건강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운동은 해보셨어요?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었던 적이 있다면 누군가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든 좋지 않은 의도로 하는 말이든 이와 유사한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대충 짐작해도 이 짜증나게 유익한 충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문제는 운동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 웬만큼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치료법이나 그 어떤 개입도 필요 없는 만능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자기관리를 모조리 중단하고 운동에만 뛰어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운동은 집중할 거리와 일정한 루틴, 위안을 주고 심지어는 신체 건강을 개선시켜줍니다. 한마디로 좀 덜 거지 같은 기분으로 살게 해줍니다. 피트니스 업계에서 일했던 지난 10년 동안 나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증에 시달리는 고객들을 많이 만났고 운동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목격했습니다. 나 자신도 몸을 움직이면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 허락하는 한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삶을 떠받치는 근간이 됩니다. 이런 활동이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삶에 기쁨을 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몸을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 경쟁과 처벌, 수치심을 선호하는 문화가 대부분의 정보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걸러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는 운동에 관한 연구와 설계, 자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편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트니스 문화의 소외감을 느끼는지 그 결과 자기 몸과 단절되어 있는지도 인식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전쟁인 사람들에게 운동을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 분야의 권위자도 필요합니다. 이 책은 나에게 미약하게 남아도 그 수요에 응답할 기회인 셈입니다. 실치 않은 신체 활동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 속에 녹아들게 하며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또한 운동이 어떻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큰 맘 먹고 시작했지만 도움이 되기는 커녕 다치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이 책을 어떻게 이용하든 효과 있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미련 없이 버리세요. 이 책을 당신의 여정을 위한 준비 운동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도와주려는 것이지 강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실치 않은 운동을 해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완벽한 운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루에 몇 분씩 일주일에 몇 번씩 하면 무조건 맑은 정신과 탱탱한 둥근을 만들어준다는 만능 운동도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나 맞춰서 변형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동작도 없습니다. 피트니스 업계는 이성배를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고 마치 찾았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늘 존재하죠. 하지만 그들이 찾아낸 답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됩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는 격렬한 에어로브기 대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대의 강사들은 이러한 운동이 관절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깨닫고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마인드 바디 운동과 스피닝 같은 덜 격렬한 운동으로 전향했습니다. 그러다 내 세대로 넘어오자 트레이너들은 지겹다면서 모든 고객을 부트캠프 크로스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이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피트니스 산업은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피트니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과 운동과학을 공부하고 그 결과를 적용합니다. 덜 좋은 소식은 이 새로운 정보가 항상 개인의 해석과 편견에 따라 달라져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피트니스 트렌드에는 귀한 지혜와 운동 아이디어가 들어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존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뇌가 아직 즐거움이나 열정을 논할 상태가 아니라면 제일 덜 싫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도 좋습니다. 가장 훌륭한 운동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운동 싫지 않은 운동 지친 마음을 달래려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 전후로 비참한 기분이 든다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떤 활동을 고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때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해야 한다고 말하던 이상적인 운동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하지만 당신의 최선은 침대에서 5분 동안 앞뒤로 구르는 것이 전부 였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고서 결국 하지 않는 이상적인 운동 보다는 5분 동안 이라도 구르는 편이 당신에게 훨씬 더 유익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이상적이라는 운동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꺼운 마음으로 5분간 구르는 편이 시간과 정신 에너지가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5분이 끝날 때쯤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안도감은 들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계산으로만 판단하더라도 더 좋은 선택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예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당신이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운동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좌우로 구르는 통나무 굴리기보다 약간 강도가 센 운동을 하나쯤은 찾을 수 있겠지만 못 찾으면 뭐 어떤가요? 안 하는 것보다는 유익하며 가끔은 곧바로 할 수 있는 간편한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쉽고 효과적인 스트레칭 훈련법 순수하게 스트레칭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 외에도 유연성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춘 더 훌륭한 운동이 많습니다. 저마다 철학과 동작은 다르지만 한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정적인 자세와 동적인 동작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을 함께해서 관절의 가동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두번째 유연성을 개선하고 쉽긴 하지만 스트레칭은 도저히 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입니다. 가장 접근하기 쉽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필라테스 필라테스는 매트에서 하는 코어 운동으로 작은 도구나 멋진 고문기구 같은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 마인드 바디 운동은 20세기 초에 체조 선수이자 복싱 선수 보디빌더 호신술 강사 서커스 공연자인 조지프 필라테스가 개발했습니다. 조지프 필라테스의 초기 고객은 대부분 댄서나 물리치료 환자였습니다. 그의 방식을 계승한 오늘날의 필라테스에서 이 두 가지 요법의 영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의 필라테스 학원에서는 춤 쪽에 좀 더 집중하고 다른 쪽의 학원은 동작 과학과 물리치료를 더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접근법에 따라 세세한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개념과 목표는 같습니다. 필라테스 필라테스는 유동적이고 체계적인 동작과 호흡 근육 조절을 통해서 가동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최대한 괴짜 같지 않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필라테스에서는 가능한 한 크게 팔을 돌리고 싶어 하면서도 어깨 관절을 둘러싼 근육을 강화해서 속에 세 끼워진 팔이 도중에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코어 강화 동작도 추가합니다. 경험상 필라테스는 다른 운동보다도 신호와 지도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동작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상당한 신체 인식이 필요한데 동작 자체와 설명이 신체 인식을 키워줍니다. 따라서 신경 발달 장애가 있거나 자기 몸과 단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오면서도 까다로운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을지는 개인의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패턴을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루틴으로 운동하는 것이 편하다면 연속으로 구성된 필라테스 동작이 잘 맞을 것입니다. 운동이 다채로울 때 자극과 의욕을 느끼는 편이라면 동작을 자주 바꾸는 강사를 만나지 않는 이상 필라테스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다른데 신경 쓸 거리가 생겨야 복잡하고 거슬리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면 필라테스를 할 때 듣게 되는 설명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한편 필라테스 지도를 따라가려면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이 힘든 사람은 도움은 커녕 절망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는 편을 선호한다면 필라테스 수업이 거슬리거나 끝난 뒤에 성취감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다른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필라테스에는 추상적인 개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골반 저근육을 상상하고 느낌이 오면 지나치게 수축하는 거라며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당기라고 합니다. 필라테스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동작을 설명하고 어떤 기분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은유와 비유가 많은 언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단어 선택에는 상당한 고찰과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나에게 매트 필라테스 강사 트레이닝을 해주었던 선생님은 누워있는 수강생에게 복부에 집중하는 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15분 동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에 따르면 수강생에게 배꼽 밑에 불이 있다고 상상하라고 하면 움찔 하면서 지나치게 배를 쥐어짠 반면 얼음 조각을 상상하라고 했더니 원하는 수준만큼 더 부드럽게 당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언어 선택은 많은 사람에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기 몸과 가까워질 수 없었던 사람에게 유익한 가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러한 표현은 명확하지 않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장황한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나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 중에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필라테스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필라테스가 내키지 않는다면 다른 가동성 개선 운동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필라테스를 하고 싶다면 도움이 될 만한 방법도 있습니다. 수업이나 영상에서 강사의 신호에 따르는 게 어려우면 책을 통해서도 지금 배우는 게 어떤 동작인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속도에 맞추어서 몸이 적응하게 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필라테스 수업을 듣기 힘들다면 더 큰 동작 패턴에 익숙한 운동선수가 필라테스에 적응할 수 있게 설계된 선수용 조절 광자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됩니다. 요가 다들 당신에게 해봤냐고 물어보는 그것이 등장했습니다. 당신만큼이나 나에게도 피곤한 질문이니까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설명은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가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추천하는 상대의 삶은 물론이고 요가 수련을 그리 잘 이해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요가를 정신건강문제나 장애 기분에 가라앉히는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가를 하라는 소리는 평생 넘치게 들었지만 실제로 요가의 효과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예전에 별로 요가가 내키지 않았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요가가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고쳐주지는 않지만 몸과 뇌에 몇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유연성과 근력, 균형, 자세와 신체 인식을 개선해줍니다. 요가 호흡이라고도 불리는 프리나 야마는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요가가 기분과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수면과 분노 조절, 스트레스, 자존감, 인지기능 장애, PTSD 등상, 번아웃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목록에는 불안도 포함되지만 불안 증상을 가진 사람이자 불안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과 주제를 논의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요가 수련이 일부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내 명상은 집중력이나 완벽주의 문제로 고상하는 사람의 상태를 악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강사의 신호를 따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강사의 말대로 되지 않으면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데요. 좋아 들판을 상상해야지 가 아니라 왜 들판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나만 빼고 다들 아름다운 들판을 떠올리고 있을 텐데 나는 신경을 끄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잖아. 나는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실패작이야. 들판을 상상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안내에 따라 명상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효과를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내를 들으면서 집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나뿐만 아니라 안내에 따라 명상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특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신의 뇌가 강사의 권고보다 훨씬 방황할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보기에 방황은 내 뇌가 쉬려고 하는 활동에 가장 가까우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공황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명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가의 효과는 대부분 다른 운동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기 힘든 명상을 하는 요가도 있지만 시각화 과정이 포함된 운동을 하면 되고 운동과 상관없이 따로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요가는 못하겠다고 해서 뭔가 좋은 것을 영영 놓친다고 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요가는 장점이 많으니 관심이 간다면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은 요가 수련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일 테고 당신이 이미 요가 애호가라면 더 논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요가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건 당신의 신념과 욕구에 부합하는 학원과 강사 수업 영상 책 혹은 SNS를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각양각색의 신체적인 목표 정신적인 목표에 맞추어서 요가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소개한 유연성과 가동성 운동 중에서 당신이 해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거나 호기심이 드는 방식이 하나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도 소화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런 운동에 열광하는 이유는 트레이너이자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이 예전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이며 다른 모든 이도 그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의 권위가 아니라 열정에서 나온 진심입니다. 근력 근력 운동은 뇌를 강하게 만든다.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웨이트 리프트를 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 몸이 하는 말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항 트레이닝 에서 몸이 편하게 느끼는 수준보다 더 무거운 중량을 들거나 횟수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접근법 이 아닙니다. 체력 근력 지구력 등 트레이닝 목표가 무엇이든 자기 능력 안에서 합리적으로 운동하고 점차 한계를 바꾸어 나가야지 트레이닝 을 할 때마다 한계를 넘어서려고 몰아붙여서는 안됩니다. 지나친 웨이트는 금물 입니다. 이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과훈련 이 통증과 부상을 일으키고 효과를 상쇄하며 머릿속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세요. 내가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에는 무거운 중량을 들면 여성이 보기 싫게 오락부락 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심미적으로나 신체적인 이미지 관점에서 지나친 고중량 웨이트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처음 아령을 들었을 때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여성들은 여성이 어떻게 보여야 하고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온갖 고정관념과 터부를 타파했습니다. 트레이너와 운동 인플루언서들은 성별을 막론하고 신체 유형 근력 수준과 관계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두툼한 근육이 좋든 싫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크고 선명한 근육을 만들려면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트레이닝과 식단관리가 필요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없지만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있습니다. 내가 읽은 글에서는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과 운동기능 과잉 스펙트럼 장애 이러한 것이 있을 경우 근력운동에 극도로 조심해서 접근해야 하며 관절을 안정화하는 소근육을 키울 수 있게 기계보다는 맨몸이나 도구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저항 트레이닝이 관절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운동을 하는 동안 과신전할 위험이 너무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올바른 답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 몸에 대한 욕구와 이해 의사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늘 그렇지만 아프거나 다쳤거나 무엇인가 걱정되는 상태라면 새로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 집에는 헬스장 터세가 없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게다가 헬스장에서는 하기 불편했거나 시간이 부족했던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하루를 보내면서 조금씩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동작을 1,2회 했다가 의욕이 생기면 계속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거나 멈춰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으로 재미있는 리프팅을 해도 좋습니다. 원하면 침대에서도 근력 트레이닝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집에는 번듯한 장비들이 없습니다. 장비가 없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근력 트레이닝을 깊숙하게 파고 들고 싶다면 창의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중량 정하기 운동 계획 진도 나가기 등 이 제한들이 여기에서 적용됩니다.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단위를 잘게 쪼개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조언도 적용됩니다. 유일한 차이는 집이라는 환경에서 무엇을 들 수 있는지 멋진 장비는 무엇을 얼마나 갖추고 싶은지를 파악하는 것 뿐입니다. 기본 장비 갖추기 예산이 충분하고 모든 장비를 갖춘 홈헬스장을 구축해서 완벽한 근력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뛰어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작게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집에서 운동을 해보고 싶다는 확신이 든다면 장비를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이 시점이 되면 당신이 구입한 장비를 정말 사용할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저항 운동이 더 재미있고 유용한지를 파악하면 투자할 장비를 고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저항 트레이닝을 시작하려면 두 가지의 도구만 있으면 되는데요. 서거나 구를 수 있는 요가 매트와 등 윗부분을 자극하는 당기기 운동에 쓸 물건만 준비하세요. 나머지 부위는 맨몸 운동으로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은 신체 인식을 일깨우고 관절 안정화에 쓰이는 소근육을 자극하며 큰 근육을 키우고 탄탄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곧바로 턱걸이를 할 수 있는 운동 천재 이고 집에 이러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광배근과 승모근 마름근을 단련할 장비가 필요합니다. 아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추천합니다. 1. 플렉스밴드나 튜빙밴드 근력 트레이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커다란 고무줄입니다. 플렉스밴드는 넓적하며 튜빙밴드는 둥글고 손잡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둘 중 하나를 사용해서 간단히 렛 풀다운 로잉 리버스 플라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고 밴드도 저렴합니다. 요즘에는 생활용품 할인점에서도 운동용 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령 아령 한 세트만 있다면 헬스장에서 운동하듯이 벤트오버나 한팔 로잉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령은 점점 커지면서 값이 오르고 집에서도 보관하기가 힘들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3에서 9kg 정도의 세트가 있으면 로잉 운동에 괜찮은 범위이고 가격도 적당합니다. 중고는 더 저렴합니다. 아령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구석에 놓아두면 됩니다. 3. 서스펜션 트레이너 조절이 가능한 나일론 줄입니다. 문에 달거나 벽 천장에 설치한 고정소에 고정합니다. TRX라는 브랜드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서스펜션 트레이너는 로잉과 리버스플라이 점진적으로 완전한 턱걸이를 할 수 있게 설계된 운동에 적합합니다. 서스펜션 트레이너는 다른 두 가지 도구보다 좀 더 비싸지만 비교적 적당한 가격입니다. 특히 중고나 기성품은 더 저렴합니다. 벽에 고정하든 문에 설치하든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설치와 해체 보관이 쉬운 편입니다. 맨몸 운동이 점점 발전하면 사용하던 장비를 다른 주요 근육군을 자극하는 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할 만한 다른 장비도 고려하게 됩니다. 고통이 전에 지나치게 기력을 소모하지 않고 저항 운동에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팁을 소개합니다. 쉬어라 근력 트레이닝에서 휴식의 단점은 전혀 없습니다. 부상을 방지하고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며 실제로 운동 효과를 촉진합니다. 웨이트를 하면 미세하게 근육이 찢어지 쉬면서 재충전할 때 근섬유가 회복하면서 더 크고 강해집니다. 쉬지 않으면 근육이 성장할 틈이 사라집니다. 한계를 넘을 때까지 몰아붙이지 않는다. 한계점까지 밀어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안전하게 들 수 있을 때까지만 계속하면 됩니다. 불편함과 약간의 쓰라림은 괜찮습니다. 통증은 금물입니다. 근력 트레이닝 에서는 한계가 아니라 능력을 시험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비책을 마련해라. 동작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내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수정안을 한두가지 염두에 두는 편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힘든 동작을 할 때 개인적으로 집중을 흐트릴만한 약점이 있다면 대비책이 특히 중요한데요. 나는 엉덩이가 땅에 닿는 스쿼트를 즐겨 합니다. 이 동작의 장점과 기능을 미리 연구했고 실제로 했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각 감각이 감각이 기민할 때는 허리와 무릎이 위험하지 않도록 매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멍할 때는 자세가 엉성해지고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럴 때에는 평행 스쿼트로 바꿉니다. 코어를 조인다. 숨 쉴 틈 없이 조이는 코르셋을 입은 것처럼 전신에 잔뜩 힘을 줘서 중량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어를 조금 활성화 하면 코어를 압박하는 웨이트 동작을 하는 동안 등을 지탱하고 전반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를 잘 모르겠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들이쉬며 배꼽을 척추 쪽으로 가볍게 당긴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의 수축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되도록 긴장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유감입니다.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완벽주의자로서 이런 말을 해봤자 스트레스만 가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험이 풍부한 만큼 균형을 잘 잡아야 몸이 더 가뿐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자세에 집중하고 모든 동작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동작과 자세에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 엄청난 스트레스가 어깨를 짓누르기 마련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점점 기어 올라와서 목을 뻐근하게 만드는데요. 지나치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늘어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긴장이 될 때에는 잠깐 한숨 돌리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은 가장 훌륭한 운동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 자신의 특성에 맞는 나만의 운동 방법과 루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 운동이 요가랑 필라테스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면서 몸의 피로감도 해결을 하고 또 마음의 스트레스도 해소를 하는 그런 시간을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운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어떤 거창한 운동을 계획하시기보다는 지금 당장 짧게라도 5분에서 10분이라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운동부터 한번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자인 세라커책도 완벽한 운동을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것보다는 침대에서 앞뒤로 몸을 굴리면서 5분이라도 움직이는 편이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기 위한 한 가지 팁을 더 알려주자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최대한 잘게 쪼개라고 조언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다 하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시간 타임 스케줄에 맞추어서 최대한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 달성을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시작을 하는 데 부담이 되지도 않고 또 하다가 적정한 선에서 멈출 수도 있고 그렇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운동량을 찾을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책에서 나온 스트레칭과 근력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우리의 일상에 접목해서 하나하나씩 일상 속에 녹아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딱 맞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더 건강해져서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가 더 성공하는 인생으로 더 행복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고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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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